대강어 배달한대 보이네 고기 종류들이 많네 민구아 가자 가서 간식 먹을 거 있으면 하고 아니면 간단하게 먹을 수 있으면 네 한번 가보자고 민구야 바다는 줄 알아 대박 말하자면 근데 이런 건 이 쪽은 무조건 평균으로 잘 안가고 싶어요 꽁띵이로 파는 거 너무 좋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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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등장 아, 무거워. 이렇게 할 줄 알잖아. 언니, 하나 보세요. 언니, 하나 보세요. 언니, 하나 보세요. Generally, take the front. 선생님,quela way. 자, 나 appearance. 그래서 냉장고 want a bags mit CD에laud DOLE informações? 가만히 있어봐? 아.. 여기서봐 어딜 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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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우야 진우야 이렇게 오라고 저기서 만나서 이렇게 오라고 할게 고 Fred 2 하앤 진우야 가보지고가 제철인가 봐 가보지고가 맞네 응 5 4 6 5 5 여기가 많은데? 아빠, 금일 안 사 있어? 소금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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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이 막힌nak 아! 그게 내가 잘 할까? 네 그럼 끓여도 뭐지? 네 네 어른들, 반가워요, 아들 그럼 집에 가세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기 놀아줄거에요 아기 놀아줄거에요 아기 놀아줄거에요 네 네 하필필필필필필필필필필 김 easy 오걸로 이케필필필 mogę 네 영상은 come on 진우야 이게 우리 그때 잡았던 그 계좌 인국이가 잡았던 기억나지? 확하지 이리로 쭉 어 길이 있어 천천히 없자 천천히는 길다 그거 이야 바람 시원하다 엄마 비가 오라고 보고 진우야 진우야 저기서 왜 쪄서 저기 앉아서 보는거야 이렇게 앉아라 진짜 명당이다 진짜 명당이다 트렐나 한글자막 by 한효정